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360쪽입니다 360쪽의 전산정보조직에 대한 등기신청입니다 자 요즘은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전자신청이 한 문제짜리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각종 권리 들어갈 때 한 줄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다음 중 종합적인 문제로 다음 중 부동산 등기 절차상 옳은 것은 틀린 것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가끔씩 하나씩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알아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형태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방문을 해서 등기에서 직접 가서 신청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자적인 신청 방법을 하든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자 전자신청 있죠 이런 전자신청을 뭐예요 전자신청을 할 수 뭐예요 할 수 없는 자 얘기입니다 없는 자 없는 자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있죠 종중이나 문중이나 기타 뭐죠 기타 뭐예요 근데 침묵해나 뭐예요 동창해나 이렇게 자 할 수 없는 자 하게 되면 인격 없는 사단 재단 예컨대 인격 없는 있죠 인격 없는 사단 뭐예요 사단과 재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격 없는 사단 재단 비법인 얘기예요 비법인 비법인은 말 그대로 인격자가 아니니까 뭘 못해요 사용자 등록 공인인증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신청이 안 되니까 절대로 뭘 못한다 자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서 인격 없는 사단 재단 자 인격 없는 사단 재단 비법인은 비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자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을 뭐예요 대리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거 틀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360쪽에 거기 본인인인증 그래서 줄이나 붙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걸 꼽으시고 그 다음에 대리인청할 수 없는 자 있죠 할 수 없는 자 뭘 할 수 없는 자 대리 뭐예요 대리 신청을 뭐예요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다 얘기예요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누가 아닌 사람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뭘 못한다 자 당연히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인청을 못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서 자 뭐예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전자인청이 가능하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항상 누구만 자격 대리만 해요 자격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법무사의 얘기입니다 자격 대리만 가능하지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전자인청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대리인청 그래서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인청할 수 없다 물론 거기 위에 본인청 중에서 자 거기 첫 번째 줄 있죠 뒤에 상업등기법에 따라 뭐예요 전자증명성을 발급받은 법인 있죠 그래서 전자증명성을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인청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예요 전자 뭐예요 전자증명성을 발급받는데 또 사용자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전자증명성을 발급받은 법인은 뭐할 필요가 없다고 사용자 등록을 아직 안해도 돼요 그건 안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 등록 얘기인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사용자 등록을 받는 것이지 자 누구 자격 대리인한테 뭐예요 위임을 했으면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당사자와 대리인 그래서 전자인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재객 대리는 개인 공인인증 개인 공인인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인터넷 뱅킹 할 때 은행 한번 가잖아요 자 뭐하기 때문에 신청해야 될 거냐 내가 공인인증을 받고 나서 인터넷 뱅킹 하겠다고 그래서 꼭 은행을 한번 가듯이 사용자 등록을 하려면 꼭 어딘 가야 돼요 등기소는 한번 가야 된다 그래서 발급받아 최초로 전자인청에 미리 등기소에 가서 꼭 관할 등기소 할 필요는 없어요 뭘 해야 된다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한 자격 대리인에게 전자인청을 위임한 경우 당사자는 할 필요 없다고 써 있죠 자 답한테 위임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할 당사자 또는 자격 대리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뭐예요 등기소 관할 등기소 이외의 등기소 아무데나 가도 돼요 자 신청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전자인청을 하게 되면 사용자 뭐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용자 등록은 일단 뭐예요 꼭 등기소에 뭐예요 꼭 가서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용자 등록은 뭐예요 일단 선 등록 있죠 선 등록 항상 뭐예요 먼저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후에 이제 뭐예요 후에 등기를 이제 하는 것이다 먼저 뭐예요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선 등록 후 신청이다 선 등록 후 신청이다 자 선 등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후에 등록 한 다음에 후에 신청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기간은 매년이라고 기간은 뭐예요 3 3 3 3입니다 자 사용자 등록 기간은 3년이고요 자 만료기에는 3년 만료가 되죠 만료 전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계속 뭐예요 3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태를 재환한다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3 3 3입니다 3 3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3번 전자인청 방법 나오죠 출석주의 배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사용자 등록을 했으면 했죠 그러면 이제 등기세 안 오고 자 직접 뭐예요 자 전자적인 방법은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맨 마지막에 인감 유명을 제출할 자가 공인인증 정보를 뭐 할 때는 송신할 때는 자 인감 유명에서 송신을 뭐예요 유하지 않는다 왜 뭐 했으니까 공인 정보를 송신했으면 본인 여부가 확인되죠 어 확인됐으니까 뭐 하지 않는다 인감 유명을 송신할 필요는 없다 아니고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줄친 거 아래로 좀 봅니다 자 넘기시면 등기절차 강론 나오죠 이제 강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론이 언제부터 자 15년 전부터 몇 문제에서 12문제 중에서 5문제에서 7문제씩 나오는 게 이게 강론입니다 강론이니까 일단 자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5년 나오다가 한 번 안 나오고 또 5년 나오다가 한 번 안 나오고 그랬는데 작년에 해서 한번 키웠어요 5년 동안 계속 나오고 이제 올해는 나올 차례니까 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뭐예요 객체입니다 객체 객체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볼 거니 대상 객체가 절대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불만에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안 되죠 그래서 이 등기 대상 객체를 먼저 파악을 해보잖아요 그 등기 대상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두 번째가 신청인이죠 공동이냐 단독이냐 물론 단독인청이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보존등기는 뭐예요 객체를 먼저 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신청인 얘기하면 신청인 얘기죠 신청인 자 항상 등기를 뭐라고 단독인청해요 단독인청한다 누가 자 예컨대 신축 건물 진 사람 그 다음에 바다 매립한 사람 한 번도 공부해 등록이 안 돼갖고 대장만 갖고 세금만 내고 잘 살던 사람 근데 보존등기를 안 것은 등기부를 새로이 만드는 거예요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절대 보존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왜 하느냐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 처분하려면 등기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등기는 자 새로이 등기부를 뭐예요 새로이 등기부를 신설하는 거예요 뭘 신설한다고 등기부를 신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권리를 취득하려고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보존등기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독 신청인데 자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자 뭘 그려면 그려면 일단 이런 식으로 대장이 네모롭게 생겼으니까 이 보존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유형이 뭐예요 유형이 신청이 단독인데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자 뭘 가지고 대장 가지고 자 대장 가지고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에 의해서 판결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미등기 수용 있죠 그 다음에 건물은 뭐예요 특별자치도 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뭐예요 확인해서 보존등기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유형이다 네 가지요 자 뭘 가지고 대장 등본 떼다가 그 다음에 자 판결에 의해서 자 미등기 수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의사 특도 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군수 구청장 있죠 구청장 자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확인 자 뭐에 대해서만 토지는 말고 거물에 관해서 그렇다 거물에 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 네 가지 유형이 있죠 그러면 대장을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거 대장을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 왜 자 신청인 그러니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는 게 그러면 예컨대 대장군 가지고 대장이 네모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바다 매립한 사람 신축 거물진 사람 최초로 등록한 사람 대장상 자 이렇게 대장상 최초로 최초로 소유자로 소유자로 무한자 등록된 자 자 또는 또는 뭐예요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속이겠죠 또는 뭐예요 또는 또는 상속이 그 밖에 포괄승계인 대표적인 포괄승계인이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포괄유중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포괄유중을 받은 사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유중은 안 된다는 게 누구만 된다고 포괄유중을 받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갑이라고 뭐예요 갑이라고 최초로 바다 매립한 사람 신축 거물진 사람 최초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누구 그 사람 돌아가시면 상속이 최초 상속인 그 다음에 뭐예요 뭘 받은 사람 포괄유중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역적인 얘기지만 옛날에는 뭐 옛날에는 등계 안하고 권리변동이 생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장상 하여튼 대장상 이전등록을 받은 거예요 이전등록을 자 그러면 개인한테 받은 사람은 못해요 국가한테 받은 거 연역적으로 뭐 옛날에 일본은 폐마하고 도망갔죠 자 자기가 산 일본 놈이 자기가 산 땅 버리고 도망갔어 그 국가가 뭘 수려했어 옛날 자유당 시절 때 그래서 농민들한테 뭐예요 그 농지를 분양을 했어요 분배를 해줬어요 분배 분배 그러면 이제 국가한테 이전등록을 받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이 된 사람은 예외를 안을게요 국가가 보존등기 안하니까 당신이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네모나케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잖아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유형은 네 가지가 있다 대장 그 다음에 뭐예요 판결석 미등기 수용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연역적으로 뭐예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건물만 그 다음에 대장을 뭐예요 대장 등본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사람이 있는데 최초 돌아가시면 상속인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중을 받은 사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국가로부터 이전등록된 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63페이지 그 동그라미 거기 물론 일본은 뭐예요 일본은 보존등기 해놓고 전부가 대상이고 일부는 할 수 없고 자기진번에 보존등기 안 된다 그랬어요 신청에 관한 특칙 그래서 대장 판결 수용 건물만 얘기 나오는데 첫 번째 대장에서 최초로 수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해 그 밖에 뭐라고 포괄하신 게 다만 대장상 이전등록을 받은 자 수위명이 되면 상속인 안 되는데 예외 그 밑에 국가로부터 이전등록을 반사는 가능하다 두 번째 판결 얘기해요 판결은 자 이 우리가 뭐예요 시험문제에 나오는 판결은 자 우리 등기법에서는 판결 나오는 게 세 가지 자 물론 세 가지 세 가지 물론 이제 판결의 숫자 세 가지가 있는데 판결도 이제 종류가 세 가지 이행판결 형성판결 자 확인판결 세 가지 근데 세 가지 뭐예요 등기 안에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건 뭐예요 형성판결입니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있죠 이행판결이 원칙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뭐예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단독 있다 그렇게 그거 외우셔야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뭐라고 단독 있다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인지 보시고요 절대 자 지금까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 못하면 15살 먹은 애도 1년 공부해서 합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글자를 봐요 글자를 확인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단독 있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여튼간에 단독 있다 그렇게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제 보존능기에서 말하는 판결은 다 돼요 이행판결 형성판결 자 당연히 뭐예요 확인판결 다 돼요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게 뭐냐면 건국판이에요 절대 뭐라고 건물은 안 되는 판결 건물은 건물은 국가 또는 자 이게 국가 또는 건축주 상대 있죠 건물진사라 이 건축주 상대로 무슨 판결을 소유권 이 확인판결이 있죠 이것만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자 그럼 만약에 갑이 바다를 매립했어요 네 바다를 매립했죠 이 따기사로 생겼어요 이 토지가 하나 생겨서 이 땅에 대해서 제가 대장 토지대장을 만들어야지 대장의 소유권이 등록을 해야 되지 이 대장 가지고 자 대장 가지고 보존능기 해야지 남한테 잊었는 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국가공무원이 실수로 뭐를 요렇게 요 대장의 소유권을 뭐 했어요 이거 누락시켰어 누락해서 안 썼다는 얘기 누락했다는 얘기죠 누락을 했다는 얘기죠 누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아 소유권이 없는데 자 보존능기 받아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과연 갑이란 사람은 자 이 누굴 상대로 소송해야 되냐 내가 진정한 소유권자라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국가상대로 해야 돼요 땅은 누가 관리하는 거니까 토지는 국가관리 근데 갑이 신축권을 줬어요 자 건축물대장을 만들었어요 소유권이 갑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누락됐어 자 그럼 우리가 지방세법에 무슨 세법에 지방세법에 지방세법에 자 지방세법에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지방세거 넣으려고 관리한다고 그렇게 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법에 명시했으니까 당이 누구 상대로 아 이건 지자체 상대로 소송해야지 절대 누구 상대로 소송하면 안 돼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다든가 아니면 누구 건축도 상대로 소송한다든가 그죠? 그래서 건물은 건물은 뭐예요? 건국판 건국판은 된다 안 된다 건국판은 안 된다 아니죠 자 뭐 안 된다고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누구 상대로 하면 안 된다고 건물은 국가나 건축도 상대로 뭐예요? 판결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아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뭐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자 기억해 주세요 뭐라 왜자고 이제 건국판 아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존등기에서 말하는 판결은 다 포함되는데 안 되는 건 딱 하나다 건국판 건물은 누구 상대로 절대 지방 자체 단체 지방 자체 단체 상대로 수송해야지 누구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국가나 건축도 상대로 안 된다 그 외의자 당연히 뭐예요? 미등기 수용은 당연히 뭐예요 보존등기 할 것이고 특별자지도 이사 시장군수청장은 뭐예요? 건물에 관한 얘기라 그랬죠? 건물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옛날에 서울에 청계천이라는 판자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도시 미화 정책으로 따라서 이 서울에 있는 뭐예요? 판자촌을 뭐 했어요 이거?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이 어디에 성남시 성남시고 있죠? 중원구 쪽에 성남시 산동네 가서 아니 뭐예요? 서울 여기 상계도 여기 뭐예요? 서울 신림동쪽 남곡 서울대들 안쪽 봉천동 흑석동 있죠? 여기 다 뿔뿔이 산동네에 가서 뭘 짓고 이거 무화과 판자촌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 아 지자체에서 뭐예요? 산에 판자촌 사니까 사람들이 민원 들어오니까 뭐예요? 자 누구 시켜왔고 이거 용역 시켜서 다 철거하면 또 짓고 어? 자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국회의원 선거 때 나 뽑아주면 좋은 소식 기다린다고 여기 이제 전기수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누가 우리 박형 박형께서 나 삼선 대통령 뽑아주면 더 좋은 소식들 한다고 여기 개발발행이 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땅은 시 땅이고 이 아파트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딱지 치기 있죠? 딱지가 이제 남발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전기수도 들어왔을 때 모낭을 왔어요 예컨대만에 공과금 같은 거 다니고 살았죠? 전기수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네가 이 자 이 지역에서 이 뭐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의 시 땅인데 건물 짓고 무화 건물 짓고 살았을 때 자 공과금 내고 살기 때문에 그런 뭐예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에 확인을 해주면 이 아파트 문제 건물 짓게 되면 입주권 갖고 들어간다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보존능기 건물만 보존능기 토지는 절대 땅이 시 땅이니까 그래서 이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수구청장에 확인이 있으면 뭐에 대해서만 건물만 토지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시험문제 나왔을 때 자 시장군수구청장 나오잖아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 건물만 그리고 문제를 못 바라는 게 이게 토지에 대한 보존능기 문제인지 아니면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수청 나오면 그 뒤에 뭐라고 건물이 나와있지 토지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봐주시고 자 중요하다고 했어요 보존능기 꼭 별표해 두시고 자 올해 꼭 나오니깐 잘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첨부서면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신청정보에 근거기종을 기록하죠 원인과 날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거기종이란 말은 자 등기관이 일을 편하게 할 때 편하게 하도록 내가 뭐에요 예컨대 65조 1호라고 얘기하면 대장이고 2호라고 얘기하면 판교사 가지고 그것을 안이기고 절대 뭐라고 자 등기원인 자체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이 있죠 그 연월일 뭐에요 연월일 뭐한다 기재한다 그런데 절대 뭐하지 않는다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뭐에요 기재하지가 않는다 없으니까 쓸 필요가 없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지금 뭐에요 각종 권리를 공부하면서 진정명의 회복은 자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죠 날짜가 없어요 근데 보존등기는 아예 뭐가 없다고 등기원인 자체가 없다 자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요 원인 자체가 없으니까 자 예컨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 토지거래허가서 있죠 제3자의 뭐에요 허가서 있죠 어 그런거 공법인 국가지방자치 공법인의 허가서 이런거 뭐에요 원인 자체가 없으니까 뭐에요 거래를 할 때 내는거지 그런거 낼 필요가 없다니 자 여기서 원인과 날짜 쓰지 않는다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에요 천부는 대장 주소증명서면은 뭐에요 대장은 꼭 내야되고 권리자이니까 뭐에요 등기필이 명기가 올라가니까 주소증명서면 내야되고 밑천부 얘기 나오죠 자 거기 등기필정보 인간명 제3자의 그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절대 누가 없으니까 권리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하는거니까 계약 같은거 없죠 토지거래허가서 같은거 안된다니 자 그 다음에 거기 164페이지 거기 구분건물의 보존등기 특칙은 니거하려면 나머지 뭐에요 구분건물 표시등기를 동시에 대의를 신청한다 그랬어요 자 그 얘기고 자 무슨 얘기니까 토지위에 이렇게 토지위에 뭐라고 일동건물이 있으면 일동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으면 자 이 자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뭐에요 일동건물 표지해부와 각자의 전유분 표지해부 있죠 자 이렇게 뭐하든가 이런식으로 뭐에요 이런식으로 등기하는게 뭐에요 기본 뭐라고 기본원칙인데 만약에 니것만 하게 되면 나머지거 안해놓으면 이 땅위에는 뭐에요 건물이 하나만 있다고 구분건물이 하나만 있다고 오해를 하니까 뭐하라는게니까 이 표지해부라도 만들어 놓을게 표시등기를 동시에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직권보존등기 특례 그랬죠 중요합니다 직권보존등기 특례 중요한데 그 직권보존등기 특례는 뭐에요 그러니까 미등기부동산에 자 이런식으로 미등기부동산에 뭐에요 자 이렇게 미등기부동산에 미등기부동산에 뭐에요 부동산에 자 법원에 뭐라고 법원에 촉탁이 있습니다 촉탁 이 촉탁이 4가지에요 그 4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가압류고 그 다음에 가처분이고 그 다음에 경매 있죠 이 경매는 자 이건 강제경매입니다 왜 이미경매는 자 등기부의 전세권자나 조당권자가 하는거니까 이건 강제명매입니다 강제명매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에 주택임차권에 등기명령 촉탁 있죠 자 주택임차권에 등기명령 뭐라고 명령에 대한 촉탁에 관한 얘기다 이게 그럼 주택임차권에 등기명령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이런걸 적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권으로 무슨 등기하고 직권으로 1번 무슨 등기해야지 마니 직권으로 이렇게 보존등기해야지 마니 뭐에요 이걸 직권해야지 마니 자 2번 여기 뭐에요 아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자 경매라던가 주택임차권에 등기명령 촉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뭐에요 그 보존등기 올해 나오니까 잘 정리합니다 물론 거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보존등기는 자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매일 때부터 60일까지 먼저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있을 때부터 하라는 얘기죠 절대 시험 문제나서 보존등기를 사용생인 사용생인 날부터 60일 말도 안 돼요 안해도 돼요 보존등기는 왜 세금만 내고 살면 됐지 자 우리는 당사자 신청 중이니까 그 얘기 하는 거에요 자 이전등기 별표하시고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존등기를 마쳤으면 뭘 마쳤으면 보존등기를 마쳤으면 뭐에요 무슨 등기 하는 거에요 이거 자 이전등기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찬가지에요 무슨 등기도 소유권 이전등기도 뭐부터 객체 있죠 그래서 절대 소유권에 뭐는 가능한데 소유권에 일부로 이전할 수 있어요 뭘 이전할 수 있다고 일부 전등기는 안 하다 아니죠 소유권에 일부 전등기라는 건 뭐냐 소유권에 일부 전등기는 자 단독 소유를 1번 소유권을 전등기 각 이 단독 소유를 공위로 하는 거에요 2번 2번 뭐라고 소유권에 무슨 등기 해서 소유권에 일부 전등기 해요 이전등기 해서 자 을한테 2분을 줘요 그러면 자 당연히 뭐에요 또 을이 공유 지분 중에서 을이 또 3번 을의 2분의 1 자 2분의 1 중 2분의 1 지분 중 지분 있죠 전부를 이전할 수 있고 전부 병한테 뭐에요 전부 이전할 수 있죠 아니면 뭐에요 아니면 일부를 이전할 수 있어요 지분에 일부 전등기 그래서 일부 뭐에요 예컨대 4분의 1 뭐에요 이전등기 병한테 이런식으로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뭐에요 소유권에 일부를 이전하는 거에요 일부 이전등기 근데 절대 일부 전등기는 가능한데 절대 뭐에요 부동산에 일부 전등기는 있다 없다 이거 없다 부동산에 뭘 없다고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있다 없다 이거 절대 없습니다 일부 전등기 없다 토지를 뭐 해줘야 돼요 분할을 해야 돼요 토지를 분할해서 이 땅을 뭐 한 다음에 땅을 분할해서 자 이 분할해서 종전의 뭐에요 종전의 이 종전의 이 대장사 어 자 수유권자가 갑입니다 음 수유권자 그러면 일단 충청도 100 다 면제 500이면 이게 뭐에요 자 이 대장은 500이 얼마 되고 250이 되죠 자 이 종전의 뭐 이 종전이 이 큰 이 대장 그죠 그럼 토지가 분할 됐으면 이 새로 생긴 새로 생긴 거 있죠 종전 대장은 250으로 고치고 새로 생긴 대장은 뭐에요 당연히 충청도 100의 1이고 왜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00의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다 면제 얼마 250 있죠 그 다음에 수유권자가 뭐에요 갑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종전의 등기부에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변경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건 뭐에요 다시 갖고 수유권 보존등기 이거 당연히 뭐라고 부동산 무슨 등기 하는 거에요 부동산 표시 500 얼마로 고쳐야 된다고 250로 고칩니다 이걸 우리가 분필 절차라고 얘기해요 무슨 절차라고 분할 절차라고 얘기한다 무슨 절차라고 분할 절차 분필 절차라고 얘기한다 분필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의 100의 1이라고 하는 전부를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절대 뭐는 없다고 일부 이전이라는 자체는 있다 없다 일부 이전이라는 거 없다 그렇게 보지 않죠 뭐는 없다고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일부 이전 등기는 없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에요 우리가 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건 뭐에요 기본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가 시험 문제는 않는데 여러분 거기 자 364페이지에 쌍가리입은 소유권 이전 등기 써 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법률행위 매매든 징여든 법률행위 또는 법률기정 상속이라든가 뭐에요 수용이라든가 법률기정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 부동산의 전부를 타인에게 뭐하는 거이고 이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를 분할 시에는 분필조차를 거쳐서 부동산 전부 100의 1이라는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절대 뭐에요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없다 뭐는 없다고 부동산을 일부로 이전하는 것은 없다 아니죠 그런데 저거기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나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나 나오죠 단독소류를 뭐로 하거나 공유로 하거나 공유지분의 일부로 이전하는 것이지 그죠 단독소류를 공유로 하거나 아까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뭐에요 일부를 이전하거나 지분의 뭐라고 일부를 이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지 자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 아닌 권리 공유 권리 권리 권리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다 뭐를 이전하는 것이다 권리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먼저 어떤 생각이 객체부터 봤죠 객체부터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존등기 할 때 뭘 봤어요 신청이 맞죠 신청이 맞죠 물론 등기 실행은 자 보존등기 주등기 하고 뭐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뭘 해요 이거 당연히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에요 신청인 얘기했을 때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다섯 가지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어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다섯 가지가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가 그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등기부상에 1번 무슨 등기 맞추고 소유권 보존등기 맞추죠 어 맞추고 무슨 등기 할 때 2번 이전 등기 하잖아요 자 그럼 이 원인의 얘기가 있어요 원인의 얘기가 원인의 얘기가 몇 가지가 중요하다고 시험제 등기 할 때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 다섯 가지가 그 다섯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뭐가 있어요 매매가 있고 두번째 상속 있죠 어 그 다음에 수영이 있고 물론 유증이 있고 네 번째 뭐예요 수영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수영이 있고 진정 명의 회복이에요 진정 명의 회복입니다 자 원인의 다섯 가지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존등기 단독이라 그랬죠 어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단독도 있고 뭐예요 공동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글자가 두 글자 중에 자 두 글자 중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자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상속 있죠 상속 상속 시험 수영 있죠 물론 신탁도 있어요 신탁 신탁 자 그러면 머릿속에 외우자니까 이렇게 두 글자 중에 신상수에 신 신상수에 잊었는기는 단독이다 어 이렇게 외우자니까 신상수에 잊었는기는 단독이다 신상수에 잊었는기는 단독이다 신상수에 잊었는기는 단독이다 그렇게 외웁니다 신상수 신 신 신탁 수 수 신상 아 상 신상 상 상 상속 수 수 수용 그래서 혹시 주변에 뭐 친구 중에 신상수라는 친구가 있다든가 안에 뭐 없으면 뭐라고 뭐 사람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그 신상수 있죠 스티커 하나 볼 때마다 신상수 단독이구나 아 여러분이 가끔 가끔 매일 뭐 여튼 어디 어디 마트 같은 데 있죠 마트에 들어갈 때 그 캐셔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보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딱 할 때 그 사람을 신상수로 만들어 놓고 들어갈 때마다 신상수는 혼자구나 신상수 혼자구나 그렇게 압기합니다 신상수에 뭐예요 신상수에 신상수에 신탁 그 다음에 상소 수용에 대한 신상수에 있던 게 단독이다 나머지 공동이죠 이거 공동이에요 유중 공동이고 진정용이 공동이고 왜 시시하니까 여러분 시유취득 있죠 시유취득 이건 네 글자에요 이건 네 글자에요 두 글자가 아니라니까 이건 당연히 공동인청이에요 아 취득시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뭐 빼놓고는 신상수가 아닌 건 다 뭐로 생각하면 돼요 신상수만 공동이다 신상수는 아 신상수만 단독이고 나머지 다 공동이에요 신상수는 단독이다 신상수는 단독이다 그거 외웁니다 이거 외우시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 이전등기 신청인 하게 되면 못 빼놓고 이전등기 할 때 신상수가 아닌건 다 뭐라고 다 공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공매나 경매 이런건 촉탁등기고 그거 빼고 자 이렇게 원인행위 매매는 미음이니까 이건 공동 유중은 동그라니까 공동이라는 게요 항상 뭐라고 신상수의 신탁 신탁 상속 수용에 대한 신상수의 이전등기 신상수의 전기는 단독이다 나머지 공동이다 그렇게 보자 자 그 내용들은 조금씩 한 번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은 저희가 자 해 RN 다행 ban 감사합니다.